강서구가 지난 13일 오후 4시부터 100억 원 규모의 상권회복 특별지원상품권을 특별 발행했습니다. 이번 특별 발행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지역상권 위축과 매출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. 상품권은 지역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1인당 월 50만 원까지 10%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. 사용기간은 구매일로부터 6개월이며 구매는 비플 제로페이, 머니트리 등 21개 모바일 앱에서 가능합니다. 강서구 소재 음식점, 미용실, 약국, 편의점 등 2만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스마트폰 앱 지맵이나 제로페이 홈페이지에서 가맹점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. 한편 강서구는 이번 상품권 발행 이외에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나간다는 방침입니다.